우선 강호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강호원 교수님도 여기에 딱 베이비군 세대로서 아마 집 밖에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강호원 교수님은 어디다 나오세요. 그거 얘기를 하고. 네. 와, 저희는 딱 그걸 만드시면 힘드실 것 같아요. 어, 헛사도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에요. 어, 그럼 이런 거에요. 아니야, 근데 시작할 거에요. 어, 그, 사실은 오늘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배우면서 공원을 토론하라 그러니깐 이제 토론을 했다는데, 제 생각은 5분이 아니라 3분쯤 될 거 같은데, 5분쯤. 어, 막 그렇게는 하지만, 뭐, 돈 다 역할이 있으니까, 제 생각은 그걸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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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말씀을 드렸다면, 저도 역시 아는 게 아니라 베이비 부모의 행사에 대한 생각이겠는데,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은퇴를 이야기하고서는, 은퇴 이후는 이제, 금전적인 일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니까, 은퇴 이후 시간에 한국 공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이 시즈를 생각해보면, 10살때 하고, 17살때 하고, 엄청난 차이죠. 단지 7년의 차이가 아니죠.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중학교 다닐 때 다 승기 때 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노년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80 이상 넘어가면은, 살아있는 거랑 구분을 한다고. 그거 마지막에 들어보셨죠? 은퇴 뭐, 부품이 없다. 은퇴 이후에 사는데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조화에 의하면은, 일생의 10%는, 의료, 도움을 받아야만이 생겨났다. 우리는 은퇴 이후에, 우리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걸 생각하고 있어요. 노인들한테 가장, 아까 고등한 생각을 했는데, 가장 많이 시출되는 것은 도력입니다. 걸어가지고, 이제 손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 장애가 팔아가지고, 다 도력이의 상황입니다. 그런 경시를 한다면, 5년도 좀, 세구나 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우리, 부사님께서 좀 더, 간단한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새롭게, 떼닫게 되는, 좋은 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겸, 제가, 금연타입보다는, 질문 겸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 노태우 접근 때, 이대포, 아, 이름만 원, 아파트 짓는다고 했을 때, 저는 동방에 가서, 전야받아지고,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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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샀owing, 제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단순히, 서민들, 매 Libs직이 없어서, 좀, 안정된 집에, 살고 싶다는, 욕심이에,,, 내가 통산칭에, 진입하고자 했던, 욕심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것을 좀 더, 훈련해줄 수 있는, 깜уда use in my life, 그 다음, 이제, 마침, 국어쿨 reun아리됐던, 본규제 누가 좀 더 쓰면서, 거 아니 뭐 내신 말에 이제 이 까매도 될 정도 해 있습니다 마침 잘 되죠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전히 그 국민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겟고 국민연금도 부실하다 자산도 이제 들어 많은 게 안된다 그러면 향후에 정보증책은 어떻게 해야 아 예 국민연금 이 키워야 된다면 거기 그런 방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산 의존적인데 집값을 올려야 되는 이수지 만약에 정부 당국자라면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방향으로 함께 안 묻었는지 문의안이라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